이 선규 의원이 선정한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 레프트에는 한국전력 구본승과 우리카드의 황경민, 미들블러커 KB손해범 김홍정, 한국전력 장준호, 아프지스는 한국전력의 가빈, 그리고 세터는 우리카드의 노재욱, 리베로 우리카드의 이상욱 선수고요. 한주간의 감독, 한국전력의 장병철 감독입니다. 이 베스트 7 가운데 MVP, 이선규 의원 누군가요? 네, 저는 한국전력의 가빈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KB손해범전에서 39득점, OK저축원에서 35득점을 보여줬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빈 선수가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돼 있는데 고참 선수로서 또 우승 경험도 있고 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정말 코트 안에서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MVP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